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긴급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KG 모빌리트로 사명을 변경한 쌍용차에서 토레스 전기차를 기습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당초에 알려진 바로는 서울 모빌리티 쇼를 통해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일 1부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잘나가는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이라서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죠. 위장막에서는 과연 어떤 얼굴을 보여줄지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론 걱정도 됐는데 빠르게 만나보시죠. 토레스 전기차의 이름은 EVX라고 알려드렸죠.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한 현황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보면 기존 토레스 얼굴에 한 줄의 긴 DRL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파격적인 모습인데요. 한 줄로 길게 연결된 디자인은 기아 K5의 후면 테일 램프를 연결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느낌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양쪽은 좀 더 길고요. 중앙에는 총 6개의 절치선과 같은 LED가 연결된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만으로도 마치 미래에서 온 차량 같은 느낌을 잘 부각시켰네요. 기존 토레스의 디자인은 누가 봐도 정통 SUV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덕분에 작은 차량이지만 위풍당당한 느낌은 소비자의 눈길을 확실히 사라잡았죠. 토레스 EVX는 미래지향적이고 한편으로는 하이테크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네요. 한편으로는 틀이 같기 때문에 작은 디자인 변화가 적용된 것인데 이렇게나 다르게 보이다니 쌍용의 디자인 기술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네요. 전기차에서 중요한 충전 포트의 위치는 전면 팬더 위쪽에서 제공됩니다.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은 쌍용 전기차 이모션을 베이스로 만들지 않았나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처음 공개가 된 것인데 기존 토레스와 비교해봐야죠. 기존 디자인과 비교해보면 마치 양악 성형을 한 것처럼 비슷해 보이면서도 완전히 달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전면부의 핵심 디자인이죠. 눈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는 기존에는 그릴 좌우쪽 즉 바깥쪽에서 제공되었는데 한 줄의 DRL이 전체 영역을 감싸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위치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번호판 좌우로 이동하면서 거의 세단과 같은 높이에서 헤드램프가 제공되네요. 이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세단보다 지상고가 높은 SUV에서 헤드램프의 위치가 낮아지면 동일한 광량이라고 해도 운전자가 느끼게 되는 시야는 좀 더 어둡게 느끼게 되죠. 이건 쌍용차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치가 변경되는 대부분의 차에서 알 수 있죠. 하지만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토레스의 헤드램프는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에 눈이 쌓여서 시야를 가린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좀 고민도 됐었는데 전기차에서는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고요. 위치도 동시에 변경되면서 이런 불만은 더 이상 없어질 것 같네요. 로봇캅을 연상시키는 DRL은 일제형이지만 한 줄로 길게 연결되는 현대차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네요. 그런데 왜 6개의 점을 이 부분에 삽입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토레스에서 6개의 수직발을 전기차에서는 6개의 라이팅 요소로 반영한 것일까요? 이건 제가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새로운 DR의 기능에는 웰컴 라이트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사하죠? 시동을 걸기 전에 전기차가 마치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쌍용차만의 놀라운 디자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재치상을 따놓은 것인데 번호판 좌우를 보면 견공감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이 부분에 추가되었습니다. 실제 구멍이 뚫려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혀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쌍용차를 칭찬하고 싶네요. 토레스 중앙에 있었던 흡입구 디자인의 그릴은 사라졌고요. 전기차만의 막혀있는 면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번호판을 감싸는 하단 범퍼의 디자인은 쇠기형 디자인으로 좀 돌출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디자인이 추가되면서 확실히 공격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새로운 디자인의 스키드 플레이트도 볼 수 있습니다. 토레스에서는 전형적인 오프로드 디자인에 오프로드의 감성을 취향저격했다면 전기차에서는 도심 감성을 취향저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장마 커버로 가려져 있을 당시에는 토레스 전기차 과연 얼마나 다를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한마디로 기우였네요. 디자인도 다르고 느낌은 더욱 다르고 기존의 쌍용차는 차량마다 좀 비슷비슷해서 크기만 좀 다른 대중소라는 별명을 달고 있었죠. 하지만 토레스만큼은 완전히 달라졌네요. 방향지등 또는 비상등이 작동되면 확실한 개성을 강조하네요. 이제 쌍용차도 통합된 DRL을 사용하면서 확실히 첨단 느낌의 디자인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멋진데요?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토레스 EV의 명칭은 전기차를 상징하는 일렉트릭 비이클과 차이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익스트림의 X를 더해서 EVX로 장면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쌍용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모험과 과감한 도전이 되겠죠?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한 쌍용차와 잘 부합이 되는 이름인 것 같네요. 놀라지 마세요. 실내입니다. 확실히 달라졌죠? 기존 토레스와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실내를 완성했네요. 완전히 달라진 실내 핵심은 게이판과 임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인데요. 그래서 토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차량처럼 보입니다. 이미 토레스를 통해서 달라진 디자인 기술력을 쌍용차는 보여줬는데 아 왜? 이제서야? 이런 반응이었죠. 진작부터 잘할 수 있었는데 확실히 젊은 디자이너의 힘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세부 스펙은 이번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모빌리티 쇼를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은 것이겠죠. 따라서 눈으로 보기에는 게이판은 10인치 정도, 임포테인먼트는 12인치 정도로 예상되는데 예상보다 큰 사이즈로 보이네요. 정확한 자료가 공개된다면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게이판 UI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게이판에는 지도와 같은 기능이 추가될 수 있을지 사실 쌍용차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지네요. 운전자가 항상 사용하게 되는 스티어링의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과 동일하고요. 핸들 하단 쪽은 사각형 디자인으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 편하고 안정적인 느낌이라고 시승기에서 알려드렸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어링 휠 중앙에 있는 로고인데요. 일부러 그렇겠지만 각도상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중앙 쪽이 비어있죠. 이렇게 된다면 두 개의 원이 겹치는 이 디자인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혹시 그럼 이 디자인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이 디자인의 케이지 모빌리티의 디자인을 믹스 앤 매칭 했을까요? 이것도 서울 모빌리티 쇼를 위해서 일부러 숨겨놓은 것이겠죠. 변속기는 기존 토레스의 방식과 동일한 것인지 스테링 휠 하단을 보면 컬럼 타입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개된 디자인을 모두 보셨는데요. 결론적으로 토레스 전기차 EVX는 쌍용차가 달라졌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토레스 전기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주세요. 세부 스펙은 서울 모빌리티 쇼를 통해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정확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다음 소식도 자동으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